안녕하세요 구규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연기 수업을 진행할 We write love songs in a secret language that no one can resist We write love songs in a secret language that no one can resist 저는 내기를 연출한 이혹섭입니다 자 저기 이혹섭 감독이 있습니다 지금 감독의 얼굴을 훔쳤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감독입니다 배우는 감독을 요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감독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겁니다 감독의 얼굴을 훔쳐서 마주하는 연습을 하세요 감독 문의 가져와 두 번째 스텝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We write love songs in a secret language that no one can resist 쫓아가피스까지는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